치아와 복룡금 치아와 복룡금이구요 언니가 이렇게 잎꽂이도 해놨고 저보고 뭐 벌써 보여주시게? 어우 그거 자꾸 떠들면 안되지 언니 뿔이 이렇게 났다고 보여주고 싶으시대요 근데 이보다 더 신기한 거는 와 기이한 현상이라고 근데 저는 사실 별로 안놀랬어 당연한데 뭘 이렇게 놀리셔요 아 이렇게 많이 낳았다고 언니가 아 보세요 바글바글바글 진짜 이게 진짜 무슨 그거 꼭 파리 파리들 언니가 알아요? 파리 알까면 주렁주렁 열려있는 그거 같아 그거 그거 그런 데 비교하지만 그런 데 비교해서 죄송합니다 좋은 데 비교 비유해야되는데 이렇게 아까 그 아이들의 밑둥인데요 언니 이렇게 좋은 일 있으려나 하시면서 기분 좋아서 또 저를 여기로 끌고 오시네요 치아와 복룡금이구요 얼굴 많이 형성되서 좋은 근데 이거 지금 중국 상인들이 많이 가져가요 이거는 꾸준히 좋은 가격에 이거 얼굴 많이 형성되서 언니 대박 치세요 감사합니다 네 아휴 진짜 그거 파리 그거 같다니까 언니 뭔 말인지 알아요? 언니가 놀랄 로짜를 막 제수체어를 하면서 이거 보라고 이거 보라고 하면서 보여주시는데 제가 별로 놀라지를 않았어요 놀라지 않고 엉뚱한 소리만 틱틱했는데 파리 뭐시기라고 이렇게 윗뚱가리구요 이 녀석도 이 꼬지도 이렇게 해놓으셨더라구요 세 점을 가지고 계시는데 커팅 안한 여 녀석은 왜 이래요 언니 또 커팅할까 그러시는 거예요 아우 커팅보다는 분갈이를 새로 해서 바른 흙에 이 녀석에 맞는 흙에 제대로 안 치는게 좋을 것 같아요 언니 어려우시면 신선생님께 진단 받으세요 이랬어요 이 녀석도 새로운 흙에서 예쁘게 자리 잘 잡으면 정말 화려한 모습을 보여줄거에요 제꺼는 아니지만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가지마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셔야죠 아 맞다 알림 설정도 사랑해요